시편 87편 묵상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르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셀라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불레색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전자가 치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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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